동구가 만석화수 해안 산책로 2단계 구간의 야관 경관 사업을 마쳤습니다. 동구는 해안 산책로 일대에 다양한 LED 조명을 설치해 보행 환경을 개선했습니다. 또 연출 장비를 통해 놀이와 참여가 가능한 공간으로 꾸몄습니다. 동구는 많은 관광객들이 해안 산책로를 방문하고 있는 만큼 지속적으로 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. 동구는 해안 산책로를 방문하고 있습니다.